죄송합니다. 아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씩 한 번 여쭤보세요. 뭐 좀 있으세요? 여자친구 있으세요? 역시 강한나. 궁금할 수 있지, 궁금할 수 있지. 강하다, 강한나. 혹시 지금 여자친구 있으시냐고. 네, 네, 있습니다. 지금 윤상빈 선수. 지금 어떻게 보면 한나 까인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여자친구 있으세요? 네, 여자친구. 느낌이, 느낌이 지금. 맞아, 정확했어. 없는 데 있다고 한 것은. 원래 민석천 가셔야죠. 아, 죄송합니다. 강한분께서. 강한분께서. 아, 죄송합니다. 만약에 커플 된다면, 그러니까 팀이 된다면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? 여성분들 중에서만? 개인적으로, 개인적으로 그냥. 아니, 뭐 이제 팀이에요. 그냥 뭐 평소에 뭐. 아, 진짜 죽겠다. 개 못 말리는. 너무 궁금해서. 개 못 말리는. 너무 궁금해서. 저는. 멤버들 중에. 네. 그 게임에. 네. 도움이 되는 거 없습니다. 누가돈이 되실 것 같은데? 지호는 아니, 지호는 아니지만 그건. 지금부터. 현실적이야. 봐야 알잖아요. 아니, 그래? 우리 저 김진 선수로는. 어디서 소, 소민. 아, 아, 아. 오, 아, 아. 스, 소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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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 왜요? 순서 민씨가. 귀여웠어요. 아, 아. 아. 여자친구 있다면서요? 여자친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언니 왜 나와요? 왜 나와요? 전소민씨 왜 나와? 그리고 저런게 서민이는 저런게 꼴 보기 싫어요 뭔지 알아요? 알면서 와 나 진짜 성빈 선수입니다 얘기하셨어요? 피지컬을 보고 피지컬을 보고 내 머리 속에 지우개야 누구랑 얘기 안했잖아 이름은 얘기 안했잖아 아니 그 두 분 나오셨는데 오늘 뭘 하는 거예요? 자 본격적인 갈라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축제인 만큼 선수들이 직접 축하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? 두 분이서? 오 진짜? 저 선수들이? 화려한 포문을 열어줄 첫 번째 무대 하하와 이광수 송지효와 양세찬씨의 스윙댄스를 빨리 가 기억이 안 나 이거 언제 준비했어? 이게 뭐야 스윙댄스 야 빨리 해 아니 갑자기 아예 기억이 안 나 아니 인민주에서 갑자기 스윙댄스야 아예 나 넣어 기억하네 아니 기억해 아니 기억해 아니 기억해 아니 기억해 야 몸이 기억하네 몸이 빙빙빙 빙빙 나 돌려봐 못 이겨서 못 이겨서 왜 이렇게 빙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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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싫어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런닝맨의 골그룹 전소민 이다희 강한나 씨가 준비한 SES의 I'm Yourself